안녕하세요 각종 TV의 각종아재 입니다. 오늘 첫째 주 7월 3일이구요. 오늘 첫번째 7월 달에 이번 달에 유난히 스위치 게임이 발매가 많이 될 예정으로 잡혀 있는데 첫번째로 7월 4일 내일 발매된 게임인데 오늘 선행 발매되어 가지고 먼저 패키지 구입을 한 폴론레기온 영광의 계보라는 게임 소개해 드리려고 녹화 방송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폴론레기온 영광의 계보는 그 기존의 폴론레기온 구국의 왕녀라는 게임하고 폴론레기온 반역의 불꽃 핫본으로 나온 게임이구요. 2d 횡스크롤 전략 액션 rpg 게임이 닌텐도 스위치로 출시가 됐구요. 플레이어는 한 명이구요. 일본어 영어 음성 선택하실 수 있구요. 한국어 자막 이라는 거 이렇게 되어 있고 가격은 제가 하늘에서 구매를 했는데 카드가로 했을 때 37,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6월달에 사전 예약을 하셨던 분들은 폴론레기온 로고가 새겨진 스탠다드를 같이 받으셨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 예고를 못해 가지고 그건 받지를 못했구요. 일단은 이제 패키지가 어떤식으로 생겼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요런식으로 잘 보이시나요? 요런식으로 요런식으로 깔끔하게 패키지가 되어있구요. 요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요런 옆면. 그리고 옆면은 요런식으로 되어있고 한국어 대형이구요. 이제 뒷면에 보시면은 공개 직전에 제국을 당신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요런식으로 내용이 써있구요. 그리고 두가지 핫본팩이 하나로 되어있다는 내용이 되어있구요. 한국어 대형이구요. 그리고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하는 크로스 시나리오로 되어있구요. 크롤 방식으로 이어진 전투, 긴장감 있는 공방과 하령 콤보 필살기 뭐 이런 내용이 되어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나의 선택으로 최상의 파티를 결성하라 왕의 선택. 이런 모드가 있구요. 소아캐스팅 일본어, 영어 보이스가 선택 가능하구요. 기존에 스팀판에 버그가 있었던 것을 대법 개선했다고 하구요. 그리고 심동있는 스토리 이해를 위한 한국어 완벽노컬라이징 이라고 되어있네요. 그리고 이게 제가 방금 전에 그 녹화를 안 누르고 해가지고 지금 이거를 개봉하는 모습을 찍지는 못하구요. 지금 개봉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이런식으로 되어 있구요. 자 여시면은 또 요번판은 또 그래도 그나마 칩이 이렇게 KOR로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유럽에서 오지는 않은 걸로. 일단은 이런식으로 칩 해가지고 이런식으로 안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네요. 그렇지만 요번에 이거 칩은 KOR 잘 안보이시는 것 같은데 포커스가 안 맞춰 가지고 KOR로 되어 있다는 거에요. 가격은 제가 카드카르스 37,000원에 구매했구요. 제가 바로 또 켠김에 한판만 플레이 하면서 도대체 플론레기온 이 게임이 액션 rpg 인데 어떤 게임이냐 이런거 간략하게 그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종 tv에 각종 아재 였구요. 위쪽에 관련 영상과 구독 있으니까요. 클릭 많이 부탁드리구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